네, 안녕하십니까? MBM 골드 김용환 메이저입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마지막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승부조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동안 제가 이제 5월달에 우승을 하면서 섹터별로 공략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고 6월달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얻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 마무리가 짙고 저희가 또 7월달부터는 또 다른 룰을 가지고 포트를 또 재정비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7월달에 대한 전략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장을 보는 뷰 자체도 7월달도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또 이제 제가 바라보는 테마 종목들도 역시나 좀 변화가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올려주시죠. 일단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단기 조정권에 좀 들어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7월달에 또 봐서 눌림목자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로닉은 현재가 8,730원에 수익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한번 좀 올려놓고요. 일단은 하이로닉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 루닉과 뷰노가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을 끌어놨는데 약간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루다나 이런 종목들도 있고 휴비치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TLB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다가 사실 신고가가 나왔다가 조금 밀린 부분들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만 8천원을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꾸준하게 우상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7월달에 이제 그 포트를 또 재정비를 할 때도 충분히 또 바라볼 수 다시 한 번 더 포트에 넣어야 되는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장비 쪽에서는 또 TLB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소개시켜드린 지노믹트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제 공략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비록 다음 주부터는 포트에 없어지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그 네이버 밴드나 혹은 제가 다음 주 7월달부터는 무방을 꾸준히 할 것이기 때문에 무방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수익나는 것만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손실 나는 것들도 제가 꼭 AS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지노믹트리를 한번 가져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모멘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밴드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생생한 마디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전에 주목하자. 제가 바라보는 7월달에 하나의 테마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4월달에도 5월달 전략을 말씀드릴 때 AI와 로봇을 말씀드렸죠. 그 종목군들이 가장 주도 섹터군이었고요. 5월달 말에도 6월달 전략의 바로 의료기기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주도 테마 섹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월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7월달을 말씀드릴 때 테마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원전 관련된 또 우리 김태현 의원이 또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원전주들이 또 7월달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을 오늘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값 바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6월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재값 만 310원이고요.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38-010이네요. 038-010.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현재값 바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원전에 대한 이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정치 관련된 또 인물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모멘텀만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큰 어떤 모멘텀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데크플레이트 생산 업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덕신아우징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급등세가 진행됐었고 그 후발주자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젤 테크노스가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크플레이트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가장 탑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젤 테크노스가 갖고 있는 이 NRC라는 공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각종 어떤 건축물들을 진행을 할 때 건축물과 기둥과 보라고 하죠. 이 보를 공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바로 공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젤 테크노스가 NRC 공법을 하고 있는 국내에 가장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국내 유일의 원전 하이데크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원전을 건설을 하거나 진행을 했을 때 바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하이데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강진 즉 지진이 좀 강하게 진행됐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데크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최우선적인 어떤 기술력이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수산원자력에서도 그 관련된 젤 테크노스에 관련된 이 하이데크를 직접 쓰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주로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정치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인물주로도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아직은 수면이 올라온 부분들은 아닌데 아마 제가 봤을 때 7월달, 8월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숨겨진 어떤 관련주로서 오팟스넷이나 오리콘 같은 이런 종목들보다도 어떤 기본적으로의 펀더멘탈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총도 괜찮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 젤테크노스가 국내 유일의 원전의 어떤 하이데크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런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도시 복원 협력에 대한 이 건축 핵심 자재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업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는 모듈러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데크플레이트나 이런 건축 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7월 달에 부각될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차트 보여주시면 일단은 직전 고점을 이제 넘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여지고 1차 상승 여기서 나온 이후에 고점 라인 때를 돌파하는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11,000원 정도만 안착만 시켜 준비해야 되면 충분히 13,000원, 1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거는 오늘 당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 7월 달에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진행하셨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800원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7월 달에 제가 포트에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밴드나 무방에서 시청자 분들에게 많은 레이스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없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